음악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음악 2021년 설 명절이 두 달 넘게 남은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설 선물 예약 판매에 나섰다고 합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내년 2월 1일까지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년 설 선물을 미리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와 SSG.com은 지난 12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39일간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을 실시합니다. 이마트는 가격 메리트가 큰 사전 예약 전용 상품을 9개로 확대하고, 육류는 고객의 수요가 높은 15만 원 이하 저가 세트와 30만 원 이상 초고가 세트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수산물 인기 품목은 사전 예약 시점부터 30% 할인에 들어갑니다. 올해 추석에 처음 출시한 위생 세트는 추석 판매량의 3배를 준비했습니다. SSG.com은 이마트 선물 세트를 포함해 1만 7천 종의 상품을 판매합니다. 갈비, 불고기, 국거리 등 활용도가 높은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상품과 횡성 한우, 제주 한우 등 30만 원대 이상 프리미엄 상품, 선물용으로 적합한 굴비, 갈치, 옥돔, 전복 등이 대표 상품입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12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전점에서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하는데요. 신선과 가공, 생활용품 등 총 276개 품목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 롯데마트는 프리미엄 선물 세트를 한정 수량으로 준비했는데요. 무항생제 지리산 순우한 한우 2플러스 넘버나인 세트를 비롯해 샤인 머스켓과 사과, 배, 한라봉을 혼합한 샤인 머스켓 혼합 세트를 내놨습니다.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한 산지 뚝심 세트 및 갭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성한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예약에서 한층 고급한 명품명선 소고기 선물 세트를 내놨는데요. 내년 설 명절도 언택트 명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프리미엄 선물 세트의 인기가 높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피 전문점들이 식사 메뉴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메뉴 다양화로 수익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이후를 겨냥해 이용 고객층을 넓히려는 전략입니다. 커피빈 코리아는 취향에 따라 파스타 면과 소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식 파스타 스파고를 신메뉴로 선보였는데요. 4종의 파스타면과 6종의 소스 중 선택이 가능해 다양한 형태로 나만의 파스타를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앞서 커피빈은 지난 6월 샐러드 3종을 선보인 한편 시즌에 맞는 샌드위치와 베이커리 류를 출시하는 등 식사 제품군을 꾸준히 강화해 왔는데요. 커피빈 측은 고객들이 다채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푸드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탐앤탐스도 푸드 메뉴 개발을 늘리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굽는 프레즈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카페에서 간편한 식사까지 해결하는 추세를 겨냥해 메뉴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빠네 크림 치즈 떡볶이, 8월 파스타 3종에 이어 9월에는 피자 2종을 연달아 선보였습니다. 할리스 커피도 카페에 오래 머무는 고객을 겨냥해 함박 스테이크와 오믈렛 라이스, 리조또 등을 출시해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식사 메뉴를 늘려 이른바 카페 맛집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마트24가 올해 편의점 키워드로 와인, 집콕, 효율성, 뉴트럴을 의미하는 W, H, E, N을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올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와인 시장 확장인데요. 이마트24의 주류 특허 매장은 전체 점포의 절반 수준인 2,400여 개까지 늘었고, 와인 오투어 서비스는 전국 3,000점포까지 확대됐습니다. 집콕으로 홈박과 홈수를 위한 상품 매출도 크게 늘었는데요. 집에서 간단히 음주를 즐기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주류와 안주류 매출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품 판매 및 출시 트렌드에 뉴트로 앤 크로스오버를 뺄 수 없는데요. 전통 스낵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기상캐스터